소송선 지어줍시다 소송선 지어줍시다 소송선 지어줄다 소송선 지어줍시다 자 일단 여기 우선도 파괴합니다 왜 안보여이거? 뭐가 날라오는거지 저거? 얘로 갖다 봐줘야되는데 이 친구 갖다 봐줘야되나봐요 에이 멋지군 럼버밀 지으면 나무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럼버밀이 뭐에요? 제재소 말씀하시는건가? 흠? 스워드 럿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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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같은 것 좀 터뜨려줄게요 어 얘네들 느려 터져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들다 일단 요 앞에다가 요 앞에다가 얘들 배치시켜 놔가지고 오늘은 다 때려줄게요 안 내려왔어 한번 더 가져와 나의 체력을 건너들 프로로 gente 기해소 결합하는 것 와모짱 특징 20대 같지 않게 A 바르고 패션 또한 20대 같지 않다구요? 뭐지? 뭐지? 변함 뽑는게 낫겠네요? 그래 좋아 그래 좋아 야호 야호 해 멋지군 그래 좋아 해 멋지군 해 멋지군 그래 좋아 아 나 진짜 해상전 제일 싫은데 해상전만 있어 어떻게 된게 게임에 어떻게 된게 게임에 해상전만 있어요? 첫판 첫판이나 두번째판 빼고 다 해상전인거 같애 해 진작 완료 이거 뭐지? 루이스턴? 이거 부서지면 안되는거 아냐? 잠시만 봐줘 에이 멋지군 에이 멋지군 에이 멋지군 공격받고 있다 야호 틀마 저거 부서지면 다시해야되는 그런거 아니죠? 에이 멋지군 왜 여기 왜 이거 왜 이렇게 안녕 친구 에이? 예 선장 그래 좋아 야호 이 선장 망했는데? 에엏 아 룬스톤 부서지면 리셋이에요? 룬스톤 부서지면 안되는거야? 제가 가면 룬스톤이 공격을 받나보네요 이런 젠장 다시 갑시다 룬스톤 부서지면 안되는거야 와 ras게 ㅅㅁㅇ ㅅㅁㅋ 데스트 권라 이 게임 왜 이렇게 해상전이 많지? 이거 설마 마지막 맥까지도 해상전이에요? 이 게임은 또 남을 뻔 오케이 좋아해요 물개증 없애달라고요? 자 없애버리겠습니다 여기 어디라도 돌아다녀 이 자식 터뜨렸죠? 좋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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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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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을 더 캐야된대요 마우스 스크롤 하나만 올려줄게요 이게 낫겠다 마우스 스크롤 다 내려버리니까 네 느릴때 너무 느려져가지고 이게 낫겠다 주의지 일단 고블린들 부터 많이 만들어줘야겠죠? 대신자들 와무짱의 즐거움에 희생됐다고요? 죽여달라고 해서 죽인 거잖아요 제가 죽이려고 하지 않.. 저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파스 여러분들의 즐거움 위해서 희생을 당한거지 네 제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즐겼다고요? 유조선도 빨리 만들어줍시다 유조선 빨리 만들어줘네 기름도 빨리 캐야지 이거 제가 볼때는 전함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군함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군함을 많이 만들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군함들 가지고 다 터트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더빙 와무일이 하신건가요? 제가 안했어요 네 더빙 한국어예요 더빙 한국어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캐기 여기부터 빨리 캐기합시다 여기부터 블리자드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더빙판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나무를 더 만들어야돼? 드라빙팡 meglio 프라이 블리카드 신량이 충분하지 않대요 박렙팡 공장 건설해 주십시다 스바이브 농장 건설하여 목재조차 충분하지 않군 목재 왜이렇게 애들이 안배우는거지? 게임이 오래되는데 그래픽이 좋네요 이거 게임이 네 98년도? 97년도? 그때 만들어졌나? 그쯤 만들어졌는데 그래픽은 나쁘지 않네 나 요거 베라고 톡 튀어나온거 베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해관을 지어줘야겠죠? 그래 좋아 가까쪽에다가 돼지 농장에다가 아 얘네들은 외노자 아니잖아요 외노자 아니고 네 자국 국민들이에요 국민들 외노자들 아니에요 자기보고 일시켜달라고 그러는거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일시켜주는 겁니다 일자리를 달라는 놈한테 일을 준거 뿐이에요 네 네 네 그니까 기름도 있는게 조금 신기해요 솔직히 근데 이거 너무 너무하게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다 그것만 어 뭐냐 해상전만 넣어놨네 난 육상전을 좀 해보고 싶다고 아니 다 맨날 무슨 판마다 다 해상전이야? 어떻게 된게? 게임 치사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선맵이거든요 이런 게임할때 제일 싫은게 선맵이에요 선맵을 제일 싫어해요 애초에 이거 지금 드랍쉽도 못 만들지 않나? 이거 비행선 밖에 없고 네 수송선 같은거 만들려면 이제 배로 갖다 날라야되가지고 비행기로 갖다 나를 수 있으면 되는데 비행기로 나를진 못하니까 스텝이 되죠? 스텝이 되죠? 근데 마음은요 카코에서 섬이잖아요 네? 무슨소리죠? 무슨소리죠? 아버님 간담회가도 다른 피들이 하나 떨어져 섬처럼 있을듯 모르겠어요 승차 elbows 승차 190 참 지금 수고무 상승 네, 나중에 예상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주인님 자 이렇게 계속 지어줍시다 돼지 농장을 많이 많이 지어줘야지 나중에 나중에 인부수 부족해가지고 허덕 허덕이는 일이 없겠죠 무조소 주조소 하나 지나있구요 반 만원은 리액션 안하는데요? 전 반 만익는 리액션만 하는데 어젯? 밤맛이 있는 리액션만 하네 도끼병을 갖다가 쓰는게 좋으려나? 도끼병을 많이 쓰는게 좋으려나? 도끼병을 써주셔야합니다 도끼병 같은 애들 쓰지 말고 도끼병을 써줘요 도끼병을 써줘요 도끼병을 써줘요 도끼병을 써줘요 반만 있는 리액션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근데 대장간에서 방패개량하면은 고병만 쐬지는건가? 트롤들은 안쐬지나? 방패개량 해줍시다 트롤을 갖다 뽑자 트롤을 자 유조선을 갖다가 좀 더 만들어줄게요 조선소도 하나 더 지어줄게요 이번판은 조선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도 경비탑을 좀 지어줄게요 반달곰탱이님 모습에는 반맛없는 리액션으로 보이시네요 아쉽다 조선소도 하나 더 지어줄게요 뭐 어디서 소리나는 것 같은데? 나 때리는 소리났던 것 같은데? 어? 원인도 많이 쾌개? 유조선을 많이 뽑았죠 어? 전함 뽑기 진짜 힘드네? 전함 뽑으려면 무슨 기름이 천식이나 필요해가지고 전함 하나 뽑기 힘드네요 스팸도 700이나 필요하네? 어? 전함 뽑으려면 무슨 어허허 비주얼 싫어냐 머리보고 아이돌인줄 아이돌이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아이돌까진 넘어갔다 톱탑으로 톱탑으로 계량을 해줍시다 미쳤다 미쳤다 피쳐처는 행복하님껏 피쳐처가 이렇게 아저씨처럼 보여요? 하여간 운동하려고 운동... 한참 운동하려고 했을 때 샀던거라서 입고 간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으이오! 경영도 더 지워주고요 천하마나 더 만들 수 있죠 정유수도 지어줄게요 정유수도 여기다 지워 전함 하나 더 나오면은 바로 요쪽 오른쪽 뚫으러 가겠습니다 뚫으러 가겠습니다 뭘 원하지? 임무 워리오 잠시 일이 어렵게 하는거죠 안으로 임무 워리오 임무 워리오 넓소리가 왔어요 두nova 일단 여기다 하나 던지는게 좋으려나? 자 이렇게 지어주고요 와무가 지나간 자리에 뿌리 하나 안 남는다고요? 당연하죠 남치는거는 낭비잖아요 자원 낭비하라고 배웠으면 안되었어요 낭비하면 안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소중한 자원 감사히 잘 써야지 알베르 까미님은 휴지 4칸씩 쓰고 일어나요? 간절광택님은 화장실에서 휴지 쓸 때 4,5칸씩 쓰고 그러시나요? 낭비하시나요? 아껴서 소중하게 써야죠 다 캐가지고 소중하게 써야죠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빡빡 긁어모으는 겁니다 소중함을 알고 있어가지고 빡빡 긁어모으는 거예요 방어 0이네? 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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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죄다 긁어모으야지 나중에 내 땅도 넓어져가지고 건물도 세우고 이러는 겁니다 그죠? 와 임무 완료 예흐우 예흐우 자연훼손이라기보다는 자연을 개발한다 어감 안좋해 훼손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연개발 이거 얼마나 살기좋게 벗깁니까 배발해지는 죽여야되는데 저건거 금이 충분하지 않대요 충분한테나 네? 마모가 학창시절 축구할때 별명 아닌가요? 뭐야 어떤거요? 개발? 개발이요? 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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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해 와 그리 와 전함 되게 세다 전함 자체는 내 똥파워군요 수송선도 이제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송선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로 공격하.. 어 뭐냐 여기 먹어줄게요 이쪽에 아 뭐 체육시간에 축구도 잘하는 인싸였음? 그랬으면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밖에 나갔으면 만약에 방송을 하더라도 밖에 나와가지고 하는 컨텐츠를 하고 있겠죠 오 밖에서 축구하고 막 놀고 그랬으면은 아마 그러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죠? 야 너머치 야 너머치 예에 야후 스송선 만들어준세요 야후 야후 이제 이제 타일로 가볼까 한 번? 전함들 많이 모였으니까 지금 타일로 가면 비밀 생각보다 부족하네 비행점으로 정찰 한 번 대화해 주고요 와보급관님 독구의 달인 씨발입니다 저 독구 네 군대 있을 때 좀 했었어요 농구도 했었어요 농구도 독구보다는 농구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병 달고나서부터는 독구를 더 많이 한 것 같고 1병이나 2병 때는 농구만 했어요 네 키 제한 없어요 공격받고 있다 공격받고 있다 공격받고 있다 공격받고 있다 자 이런식으로 일단 다 부셔줍시다 여기 여기는 아마 일꾼 없어가지고 지금 이 지역에는 일꾼 없어가지고 그냥 부수도 돼서 무슨 일은 다시 안 나올 거예요 배우는 따라다니는 게 못하네요 이거 얘가 둘이 다 컨트롤 해줘야돼? 진짜 귀찮네 전함 둘이 들어와줘 전함을 많이 뽑아줍시다 전함을 많이 뽑아줍시다 몽크 야만스러운 성들이 저런걸 만든다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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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이거 터지면은 이거 터지면 너무 아까운데 이거 수리 못하나? 뭐? 이거 수리 안돼요? 잠깐만 저장해놔봐 일단 여기서 저장 한번 해놓을게요 성 터트리면 설마 룬스톤 나오나? 성을 터트리면 안되는건가? 성을 달라tem사 안돼으!!! 그 죄인짱 이제 나는 터 autumn 하지만 괜찮아요? 더 뽑으면 되죠 수리되나? 수리되는지 한번 볼게요 뭐하는지 자 뭐하는지 자 퇴근이 부족한 도시, 랩을 하고있습니다. 퇴근이 부족한 도시, 랩을 다닐 것입니다. 퇴근이 부족한 도시, 랩을 다닐 것입니다. 아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기름 1000원이나 드는 근데 그는 값을 하긴 하더라 야 저거 좀 부셔봐 아니 야 움직이라고 움직여 아니 공격을 안해 비싼건 좋은데 너무 애들이 공격을 안하는데? 애들이 움직이는게 너무 멍청한데? 왜 공격을 안하지? 왜 공격을 안하죠? 왜 공격을 안하죠? 왜 공격을 안하죠? 으으음 으으으 으으으으 freight 오, 그 코스프레까지 완벽하다고요? 이렇게 날씨가 넘쳐서 엽돌이 되는 배신이 Vale 이제 이제 터뜨릴 수 있다는 건 그래 좋아 그래 좋아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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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 아아 그래 좋아 그래 좋아 그래 좋아 그래 좋아 아 저남 드럽게 비싼데 진짜 저걸 갖다 부셔버리겠네 안녕 친구 해 멋지군 굿데이 투다이가 모였기 싫텐데 아 그래요? 해 멋지 해 멋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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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쉣 다 부서졌어 어떻게 해 해 좋아 해 멋지군 해 멋지군 해 멋지군 해 멋지군 어 뭐 오늘 동족 편안 가능하.. 가능하냐구요? 모르겠어 이렇게 해상전만 있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육성전이면 그냥 막 뽑아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는데 앤 Terre 상점만 있으면은 לפ POP 상점만 있으면은 이션을 할 수 있을거 같 ㅋㅋ 또 이렇게 만들어놨ㄷ..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지? LL droit Si shake Cruise 다 터졌나보네 진짜 절묘하게 못찍게끔 해놨어요 엿맥이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엿맥이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예 형형 터트려 아들 아들 다 인싸되가지고 다 나갔어요 경호 못써주는거지? 야 너 죽어 허 이번에 얘네가 얘네가 또 막고있네 네 이거 확표 아니에요 네 죽이려구요 아 동종마다 16미션이에요? 네 좋아 지금 이제 이게 여덟번째 미션인데 여기까지 해야겠네 얘네들은 뭐 유저선이 몇개야? 네 멋지군 네 멋지군 네 멋지군 네 멋지군 확했네요 수송선 네 멋지군 네 멋지군 네 멋지군 네 멋지군 형은 가능 가능하겠네 그럼 형은 가능할까요? 공격받고 있다 24미션이에요 19 Two 워크래프트 원이요? 워크래프트 원은 아네 꼬하고 쓰기만 할 것 같아요 워크래프트 원은 왠지 똥일 것 같아가지고 워크래프트 원은 왠지 똥일 것 같아가지고 워크래프트 원은 똥이어가지고 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워크래프트 원은 왠지 똥일 것 같아 일단 여기서 저장 한번 해줍시다 에이 멋지 병영 저거 부셔줍시다 엘벳 항상 시리즈 게임을 일부터 해야되는 와무였데 말이야 이때, 제가 볼때 워크원은 별룰거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내 불편하게 플레이를 하는거죠 원은 더 심각할거같아 여기 싹 부셔버렸죠 상륙을 해가지고 막아줍시다 이제 룬스톤 지켜줄게요 왜 안내려지는거죠 룬스톤이 그래, 좋아! 에이, 멋지군! 오케이! 깼다! 오케이! 깼다! 아 이것만, 이것만 얻으면 되는 거구나 이것만 얻고 시키면 되는 거였구나 아니, CNC1은 재밌었어요 FL군 수토를 차지하며 지금 아홉 번째 미션인가? 중성스럽고 거친 오거들에게 악의 마법을 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은 능력으로 오고는 오고매기로 변신하게 되면 불단 자신과 맞먹는 강력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당신은 이 오고매기를 만들어 시누만의 요새 방어를 위해서 배치하며 인간들의 킬 탈수로 향하는 복로를 끌어야 한다 티르 입구에 요새와 조선소를 짓는다고? 임진록은 이미 다 깼어요 임진록은 예전에, 한참 전에 다 깼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또 그래, 이것부터 지워야지 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 아, 근데 또 또 해상전이야? 제발 근데 왜 해상전 좀 그만하자 이제 또 해상전이야? 왜 다 깼는데 조선군 마지막 미션 노량해전은 없나요? 네? 이거 네, 조선의 반격에서 다시 하지 않았나요? ş 천년전쟁은 안했을 거예요 멜롤 Verfüg 확대 임 seni 스라우더! 임무 완료! 산산! 공격받고 있다! 옿! 좋아요 오케잇! 오케잇! 산산! 산산! 스라우더! 나갑다! 노량해전 하면서 와징징 시작됐던 거 같은데 그거 깬 사람 있으면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저도 좀 깨게 그거 진짜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게 만들어놔 너무 개판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그거는 게임이 아니고 고문하기 위해서 거기에 내 임진록 제작자 중에 한 명이 일본인이었나봅니다 네 5번 목소리와 암호가 더빙한 것 같다고요? 그게 뭐야 그래 좋아 그래 좋아 그래 좋아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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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 안녕 친구야 그래 좋아 안녕 친구야 그래 좋아 안녕 친구야 그래 좋아 에이 멋지군 멋지군 요조선 하나 지어주고요 기름도 캐야지 아냐 이거 나중에 만들어 요조선 좀 나중에 만들고 일단은 네. 일꾼부터 뽑읍시다. 지상의 정보. 좋아요. 좋아요. 애들 많이 죽어가지고 갑자기 확 떨어졌네 이거. 사용량이. 비행기는 어디서 뽑는 거예요 이거? 비행기는 어디서 뽑아야죠? 잠시 이상의 정보. 재작 완료. 예! ketchup! 헤어머리지 좋아!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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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에 멋지군! 헤에 멋지군! 헤에 멋지군! 헤에 멋지군! 헤에 멋지군! 티를 입고는 어딜까요? 그리고? 마법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뭔가.. 뭔가 내 기질을 더 지어야 되나? 일단 열심히 작업할 수 있어. 다운이 오만 밖에 없어? 일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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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인님 좋아해요! 영주인님! 영주인님! 오케이! 영주인님! 공격받고 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영주인님! 영주인님! 좋아요! 오케이! 여기도 다 막혀있네요? 네.. 그건 또.. 이건 헬상전이라니.. 또 헬상전인데.. 헉? 야호! 재질해요! 오케이! 뭐야 이것도... 센터를 맞습니다! 에이 멋지 멋지군 점점 팬들이 많아지고 있죠? 정찰은 슬슬 가보도록 합니다 멀차에 꽃 찾아서 임무 완료 이제 정찰은 슬슬 가보도록 합니다 멀차에 꽃 찾아서 멀차에 꽃 찾아서 임무 완료 바로 여기 옆에 멀티할 때가 있어요 그래 좋아 그래 좋아 야호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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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관도 지어줍시다 대장관은 어디있지 주조서를 지어줍시다 이거 지어야지 이거 지어야지 그걸 뽑을 수 있거든요 수송선 모두부 2-3-4-1 히히 어? 뭐지? 내가 그냥 어디갔어? 어? 병력 업그레이드 안하여? 승용선 건설해서 바로 메이트북 들어갑시다. 이거 인구 속 피자 아닌가? 네 배 타고 들어와요. 여기서 오더라고요. 여섯마리 데리고 가줍시다. 여름다월 기자가 이 무한 비밀 이 이 이 신선아 여기에 또 잠수함 있으면 어떻게 될까? 비행기 못 만드는데 어떻게 잠성 안나오겠지? 얘들아 금이 부족하잖아 빨리 좋게 강산이랑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돈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지가 않네요 한 200원? 딱 지을 수 있네요 이곳에서 이렇게 막아주십시오 손 손이 잡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로 와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가는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전함 계속 뽑아주고 자원 계속 해줍시다 여기가 다 지워져야 되는데 이거 혹시 다 깨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거 지금 남은 미션들도 다 해상전이에요? 계속 지금 해상전만 나오고 있겄다 남은 미션인가? 워낙 오래전에 깨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남은 미션 남은 미션 남은 미션 남은 미션 남은 미션 뭐 다 해상전이니까 이거 진짜 후반전론 후반밖에 못 바라보네 그냥 초반에 뭐 쳐들어가지고 이렇게 정찰하는 정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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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루를 쓸만한게 없어 다 느려가지고 로봇하고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로봇하고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로봇하고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클리어했는지도 기억이 안나네 생각해보니 클리어했는지도 기억이 안나네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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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안되는 소리라 컨트롤하면 또 가무음대 며칠 며칠 며칠